정주중 섹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테이버 작가, 주식회사 플래처 김도코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한지 1시간 지난 지금이죠. 10시 7분 구간, 일단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은 유지됩니다. 다만 내일 휴장이고 휴장 이후에 FOMC 회의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좀 해볼까요? 테이버 작가님, 환율은 일단 보합에서 등락 중인데 오늘 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 혹은 어제 외나 개입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약간 채권시장이 진정되는, 외환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으로 장 초반의 매수세는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우리나라는 휴장이고요. 그러고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5월 1일 새벽에 있는 FOMC 같은 경우에는 배파적으로 진행될 게 거의 당연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약간은 힘이 좀 빠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OMC 회의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게 정말 체크가 필요한 게 앞서서 시장 한마디에서도 교수님 언급을 주셨잖아요. 최근 나온 기사 보면요. 금리 인상 쪽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장 한마디에서 피벗 딜레이, 피벗이 좀 지연될 거다라는 올 FNC의 프리뷰를 좀 말씀 주셨는데 혹시 피벗 딜레이가 아니고 피벗이 스탑된다. 이것은 이제는 인하는 더 이상 없고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글쎄요. 또 휴장도 많은데 약간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이, 아니 목요일 날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결국 실적, 실적, 실적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 실적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모두가 기다렸을 내용이고요. 일단 깜짝 실적이 나왔죠. 반도체 부문에서 5개 분기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조 원에 근접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김덕규 대표님, 대장애 호실적 의미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하게 된 거는 결국 디렘 가격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은 사실 HBM3를 비롯해서 앞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HBM4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얘기를 할 때는 8기가 디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가격들조차도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는 자체는 1분기 실적 자체가 많이 의존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2분기 때부터 유념하셔야 될 것은 반도체 가격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과잉 생산이 됐던 악성 제고 물량들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삼성전자가 과거 8만 6천원까지 갔다가 다시 후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게 매매의 기준을 보면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AI 시장 성장성 자체는 계속 지적적으로 주목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도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전략적으로 지금 매수도 의미가 있다라는 김덕구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어떤 전략이 오전장 유효하게 작용이 될까요? 두 분께 한줄평을 좀 받아 봤는데요.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테이버 작가는요. 아 역시 또 재미있게 남겨주셨어요. 맵파월. 맵파이기도 하고 파월이기도 한 대기 상황. 우리 지금 떨고 있니? 라고 주셨는데 뭘 주목할까요? 일단 오늘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건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요일날 불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왜냐 그러면 파월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맵파로 이야기할지. 그리고는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큐티 테이퍼링을 도대체 어느 시점 상반기에 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까지 밀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제 S&P500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르긴 올랐으나 0.3%대였고 그리고는 이게 도지라고 얘기하죠. 십자를 그리면서 차트의 위치 자체도 S&P500 자체가 조금은 약간 애매한 위치에서 주차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는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주식의 등락보다는 이제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의 등락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건망하는 게 맞지 않나. FMC가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많이 실으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애마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여전히 외환시장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는 지금은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때는 아니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파운드리에서 2나노 양산을 시작하겠다며 이런 얘기가 지금 일단은 보도자료상에 나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는 지금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게 엔비디아 향으로 HBM이라는 얘기가 지금 보도자료는 쏙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깜짝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HBM 쪽에 조금은 힘을 빼는 모습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IR 이유. 이런 Q&A에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 않나. 지금 10시부터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IR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된다. 그 정도를 체크하시면서 오늘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은 관망하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10시에 컨퍼런스 콜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의 한줄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는 한줄평이 내일은 쉽니다. 뭐 이미 이제 근로자의 나라에서 휴장을 한다는 결정이 이미 나온 건 꽤 오래되부터 나온 얘기지만은 이제 의미가 깊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또 굉장히 또 좋은 시즌이죠. 월요일 날은 어제 쉬었으니까 놀랄 수 있고 또 이제 화요일 날은 내일 쉬니까 또 마찬가지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휴장을 한다는 의미가 좀 깊습니다. 5월 첫 거래일이 휴장일임과 동시에 또 연준회사의 포지션들이 발표가 된 이후에 우리가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앞서 테이버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매매 자체에 대해서 좀 경향이 큰 특히나 이 제롬 파울 의장에서의 발언이 최근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언제쯤 인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냐에 대한 키워드의 배틀로 지금 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지금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섹터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도 봐야겠죠. 첫 번째 준비한 섹터 자율주행 출발합니다. 테슬라 훈풍이 강하게 부은 자율주행 섹터인데요. 어제 우리장에서 전해진 소식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 기대감이었고 이게 연속성이 있습니다. 테이버 작가님 어제 테슬라 주가 15% 급등이었죠. 일단 뭐 어제 오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깜짝 방문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바이드랑 손을 잡고 중국 내에서 어찌 보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에서 FSD를 서비스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가지고 좀 더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FS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자율주행이 되긴 되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모습도 있는데 이게 왜냐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도 그렇고 모든 길에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도 정보가 이게 우리나라 국가의 어느 정도의 기밀 데이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국경을 넘는 순간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순간 FSD가 무의미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에서 중국 내 플랫폼 기업과 손을 잡고 그 부분에서 중국에서 FSD를 이제 국외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고요. 이게 그 이외에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플랫폼과 손을 잡게 되면 결국 FSD를 글로벌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그런 주가가 급격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보고 히즈백이라고 표현을 하는 만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큰일을 해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제 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저항선을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언제 숫자로 연결될 것인가 EPS가 언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한 번에도 고민거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론이 베이징에 갔는데 제가 예전에 베이징 갔을 때 보니까 택시들이 대부분 현대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테슬라로 택시가 다 바뀌어버리면 이건 테슬라에 대한 또 다른 호재가 아닐까? 또 거의 낙수효과로써 국내의 자율주행이 다양한 섹터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관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테슬라가 앞단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로를 피고 나가면 그것에 수혜를 받는 한국의 섹터들은 어떤 게 좀 있나요? 오히려 한국은 피해를 좀 걱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현대랑 기아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로봇 택시 관련돼서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아니죠. 테슬라도 바이두에 손을 잡고 나갔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에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것에서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좀 더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단기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으나 자율주행 경쟁에 있어서 오히려 테슬라가 앞서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도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국가의 하나의 정보, 국가의 하나의 자산으로서 취급이 됐는데 이거를 중국이 먼저 열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그리고 현대기아차 측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뭔가의 물음표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테슬라에 밀리면 어떡하지 중국에 밀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단독 뉴스이긴 하지만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북미와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을 도입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김도코 대표님 이게 국내 증시에도 새바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번에 테슬라가 도전을 했던 거는 모델 12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11 버전까지는 그동안 사람이 코딩을 했던 가스의 기준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회전교차로 진입 당시에 FST를 적용했을 때 11 버전과 12 버전 차이가 꽤 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회전교차로면 당연히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차를 해야겠죠. 그런데 12 버전부터는 바로 진입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나 보니까 실제 미국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서 원형교차로에서 진입할 때 멈추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직접 배웠다는 거는 AI 부분들이 실질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운전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운행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완전자율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입력된 대로 도로를 이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우발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과정이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 정말 먼 미래에서의 FST가 정말 수준급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앞에 예를 들어서 외제차가 있습니다. 옆에 예를 들어서 가드를 있습니다. 어느 걸 반기 유리하다? 가드를 반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람이 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 필요하고요. 당연히 그 나라별로 운전하는 어떤 학습용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면 실제로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GPS 기반 그리고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할 기업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앞서서 바이두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지도 라이센스의 맵핑 라이센스에 지금 테슬라가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안에 있는 어떤 보완화되어 있는 지역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보면 군생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부대 다 지금 가려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였을 때는 오히려 디지털 트윈을 강화하고 있는 네이버 쪽도 이제는 자율주행의 하나의 테마로 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을 벌써 공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자율주행 테마인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럼 테이버 작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유용할지 한번 보시죠. 중국의 또 뺏기나라고 주셨는데 자율주행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기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기술을 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현대차 내에서 누가 돈을 버는 구조냐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LG노택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기업들은 이미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대부분 중소형 테마주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에서 투자로서 접근할 만한 종목은 국내에는 조금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김덕허 대표가 바라보는 자율주행 한 줄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꼬를 틀었다. 네, 이제 결국은 중국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했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에서도 어디까지나 지금 실용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FSD 11에서가 아니라 12가 돼서야 비로소 이거를 허용을 했다라는 거는 아무리 정도 의독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투자자분들 같은 게 조금 반색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중국에서의 AI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모멘텀으로서 이거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완전자연 부분이 중국에서부터의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하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적인 의견인 테이버 작가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일단 중국에서 물꼬 트였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해볼 만한 김덕후 대표의 한줄평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실시간으로 두 번째 섹터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오늘 왜 오르는 걸까요? 일단 2차 전지 상승 배경에 테슬라가 기사 자체에는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테이버 작가님, 이 테슬라는 자율주행 쪽으로 오늘 많이 오른 건데 2차 전지는 왜 오르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 수급을 놓고 보시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좀 단단하게 막혀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초 이런 걸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대용주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달릴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관망세가 좀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순환매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지금 좀 눌려 있었는가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했는가 이런 관점으로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조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LG앤솔이 IR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는 투자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형 악재가 올해와 내년까지도 투자 축소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약간은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가 분할 상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조금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서운 그런 섹터다.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이 바닥이라는 게 이번 4월에 참 우리 증시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바닥 확인이라는 게 혹자는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럼 전반적으로 투자 축소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수급이 그나마 좀 붙는 안에서의 종목 아니면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전선 변압기 모두 다 숫자가 늘어나는 실적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로 지금 넘어갔다라고 우리는 보셔야 돼요.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돈을 버는 이런 실적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이 붙는 상황이고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닥이 어딘데라고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실적 토너라운드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져야겠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좋다, 좋다, 좋다 얘기하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고 흑자 규모가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고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실제로 숫자가 증명이 되어야 어찌 보면 수급의 중심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그리고는 지금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보시려면 비싸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화장품, 조선, 방산 이런 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선 변화기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적주 중심으로 지금은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이야기하는데 결국 투자처를 찾자면 실적주로 가야 된다라고 힌트를 좀 주셨고요.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덕구 대표님, 2차 전지 일단 상승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모멘텀 발견할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통을 좀 받고 계신데 이 모습이 언제랑 똑같냐면 과거 5G 투자 때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5G 그동안 갈 것이다, 갈 것이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상용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실제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비주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결국 우리가 아까 테이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실적이 좀 강했던 기업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급이 약하거나 아니면 부채비를 좀 높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핵심적으로 한줄평을 남겼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들에 대한 전략 바로 보겠습니다. 테이버 작가의 한줄평은요. 투자 축소, 아직은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코멘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실적 보자. 그 안에서도 봐야 될 섹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메인이고요. 그 상황에서 조선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는 방산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저는 그래서 오늘 화장품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경우도 결국에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매월 1일 나옵니다. 매월 10일도 나옵니다. 계속 매월 15일도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어떤 섹터가 늘어나고 있냐.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숫자를 계속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보자. 조선, 방산. 여기에 또 화장품주의 상승 배경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김노쿠 대표님은 2차 전지 장비주들에 대한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열어봅니다. 한숨고르기. 역시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숨고르기가 아니라 한숨고르기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때까지 내가 지켜가겠다. 꼭 반드시 내가 원금 찾아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캐즘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캐즘의 우려라는 거는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도 줄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좀 썩 예전만큼 우세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가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주들이 반드시 유럽에 있는 공장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만 다 손을 뻗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유럽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요는 계속 확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장의 오늘 상승만 가지고 판단하기,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규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도 하더라도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반도체, 전기차에 대해서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아직 원활하게 발표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1분기를 벤치마크를 삼고 나서 접근하시는 걸 좀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2차 전지는 다소 좀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 중에 화장품 얘기를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한번 아모레퍼시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실적이 괜찮았는데 아모레퍼시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낮고 그리고는 중국보다는 다른 쪽의 매출이 늘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가 지표를 보시면 포드PR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40배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25배예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모레퍼시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황제주 얘기가 나왔었고 차하정 장세가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 관련 주 그리고는 우리가 200만 원이 넘어가는 주식이라는 그런 과거의 영광에서부터 지금까지 줄줄이 10년 동안 하락했던 주식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기관에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패시브 자금에서 혹은 기관 자금에서의 뭔가 이게 단기 플레이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우리가 말 그대로 아모레퍼시피에 물렸다고 과정을 해보시면 배당 1%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비쌉니다. 그리고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 지금 1년 동안 3천억 정도 버는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0조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화장품 업계의 대장이라는 상징성으로 우리가 트레이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옳은 기업이다. 오히려 화장품 ODM 기업들 보시면 지금 조단위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2천억, 3천억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업과 재물을 비교를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오히려 아모레는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비싸지만 상징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기간 수급 꺾이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비싼 주식은 매매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에 대해서 전략을 좀 주셨는데요. 한줄평 내용과 답변이 지금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라고 주신 거죠. 이게 아모레퍼시픽에 해당되는 건가요? 화장품주 전체인가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강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의 성장 스토리, 중국 수출 스토리 이런 걸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유지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게 깨지면서 LG생활 건강이 황제주에서 완전히 5분의 1토마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상장되어 있던 혹은 우리나라에 상징성 있는 기업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죠. 주주한 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똑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혹은 우리나라의 중소형 기업들의 성장률 비교해서 놓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장주들이랑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주주한 원 약하면 장기 보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놓고 보시면 지금 포드PER이 40배, 배당 1%도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엔비디아랑 대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엔비디아가 포드PER이 지금 25배, 30배가 나오는데 주주한 원이 3%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우리가 장기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장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나올지는 그거는 물음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테이블 작가가 아모레퍼시픽은 전반적으로 조금 비상감이 있다.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덕호 대표가 바라보는 아모레퍼시픽도 궁금합니다. 먼저 한줄평을 한번 받아 봤는데 김덕호 대표의 한줄평은 아직 모른다.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올랐다고 해서 계속 이 시장이 회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해외법인 쪽 영업이 적자 폭이 감소가 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가 살펴보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실제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마진율이 올라왔다. 그게 아니라 프로모션 비용을 깎은 겁니다. 프로모션을 깎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케팅 비용을 적게 태웠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자극적인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고육지책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은 결국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됐을 때 저는 화장품 주를 찾는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차라리 화장품 주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화장품 주를 찾는다? 그러면 오히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업을 찾으셔야겠죠. 최근에 지금 중국 관광객들, 유커들이 한국에 많이 오게 되면서 옛날처럼 명동을 가지 않습니다. 성수동을 더 많이 찾아가고요. 옛날처럼 면세점을 가지 않고 성형외과를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골목골목에 한국인들이 쓰고 있는 혜택들을 받으러 온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면세 환급 관련된 것 같냐 이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CJ 올리브령이 여기에 대해서 환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게 클래시시다. 이러면서 테마가 한참 형성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과거에 전통적이었던 우리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무거운 기업들이 올라갔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테이버 작가님도 앞서서 2차전지 얘기할 때 2차전지보다는 다른 선택지를 제안을 해주셨고요. 김덕구 대표님은 지금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제안까지 좀 기억을 해보시면 성공 투자에 가까워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작을 위한 두 분의 전략과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테이버 작가가 이미 앞서서 이야기를 한 게 오늘은 좀 관망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런 날은 어떤 종목이 공략하기 좋은 걸까요? 일단 자막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종목 얘기한 거. 그거 왜냐하면 종목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아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 공략한다고 하실까요? 말씀 주시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메코리 인프라입니다. 메코리 인프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주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적금처럼 들어가는 거고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건데 일단 작가님이 종목을 주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오늘 저는 주식을 매수 매도하기보다는 보는 게 낫다. 그냥 목요일을 준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 같은 날도 꼭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트레이더에 약간 진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를 하시겠지만 FMC라고 하는 매파적 FMC를 앞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뭔가 꼭 주식을 해야 된다. 쉬는 날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휴장도 했고요. 외환시장도 불안하고요. 여전히 에나는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재 에나를 보시면 또 이제 156.7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뭔가 배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시던가 그게 아니면 좀 더 현금을 보고 좀 더 한 발 빼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버 작가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은 관망하자. 서두르지 말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덕호 대표는 바로 제가 좀 공략주가 궁금한데 이럴 때 그럼 어떤 공략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앞서서도 저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계속 실적주를 강조하는 원인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이 커지다 보니까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펀드멘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중요하다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평판형 안테나 관련해서 좀 취재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스타링크에 이어서 제2호 세계 평판형 안테나를 제작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실적 자체가 지난 5년 동안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채 70%를 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장에서 좀 주가나 가격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기는 좀 굉장히 매끄러운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4일 날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날 제가 이날도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유념 있게 보고 있었는데 오후에 이제 좀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당분간에서는 좀 주가가 6만 4천원에서 6만 3천원까지는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그러니까 연중의 고점이었던 8만 원까지 접근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연산이 실적 자체가 바탕을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전략과 그다음에 바라봐야 될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테이버 작가와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